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앙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취미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조선의 독립이 조선 독립 만세 조선 제반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라며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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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 희측에 승리입니다. 자, 희측에 승리입니다. 자, 희측에 승리입니다.